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가 프랑스 리그왕의 신성 레슬리 우고축후를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첼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프랑스 리그왕 스타드랜에서 뛰던 수비형 미드필더 우고축후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첼시는 우고축후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첼시 소속 선수로 발전을 거듭하여 최고의 선수로 성장할 것이야 전했습니다. 리그왕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구분되는 우고축후는 큰 키와 피지컬, 스피드를 가지고 있으며 후방 빌드업이 능한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또 탈압박이 뛰어나 후방 빌드업과 역습시 공격수들과 좋은 호흡을 보여주며 어린 날답지 않은 유연한 플레이에 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첼시는 당초 카이스도 영입을 고려할수나 높은 가격 책정의 대안으로 우고축후를 빠르게 영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프랑스 리그왕 신성 레슬리 우고축후의 첼시 이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